다섯시.. 대망의 다섯시간도가다..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운하고 꼬다리만 주는 것들은.. 주운이 쉽게.. 주운이 좋은거 아니야? 어! 어! 조각 3개! 조각이 나오는건데요.. 여긴 안나오던데.. 조각이 제일 좋은거네.. 조각.. 조각 3개씩이나 가봤네.. 조각.. 어우 조각아 올게.. 좋아.. 요것은.. 2급으로 가기위한.. 길일 뿐.. 아.. 기대에 너무 부응하면 어떡하지.. 아.. 너무 잘 나오면 어떡하지.. 다섯시간에 나의.. 힘이 나오길.. 1급인거.. 8급인거..? 2급인거.. 2급인거.. 3급인거.. 2급인거.. 자, 여기에 붙어다. 아, 내 1시간이 깨진 조각 3개라니. 아, 레벨 호프 안 좋은 거잖아. 아, 처음 봤어. 안 좋은 거 같아, 딱 봐도. 아, 깨진 조각. 아니, 깨진 조각은 왜 나오는 거야. 아니, 이거 플렉스 뭔데 자꾸 나오는 거예요. 아직 모른다. 아직 모른다. 아, 실패했다고. 실패했다. 이런 것도 나오는 거 봐. 아, 이거 뭔데 자꾸 나오는 거야. 아, 망한 건가. 아직 아니지요. 조각 3개를 사서. 마지막 귀에 남았다. 아직 모른다. 5시간. 아, 개망했다. 5시간. 시간 다 날려먹었다. 어? 어? 깜짝 놀랐네. 아, 이건 레벨 버프. 아, 1렙은 뭐야. 어? 얼마야? 어? 2천만 원인가, 그래도. 300만 원짜리. 에이, 300만 원. 와, 112. 와. 이거 얼마야? 리플렉티브. 아, 100만 원. 3렙. 3렙도 120만 원인데. 아, 300만 원. 5시간 됐는데. 그냥 다 100만 원이 넘겨. 또 1레벨이네. 아, 30만. 아? 아, 오늘. 5시간에서. 500만 원! 1시간에 100만원에서. 버렸다는 뜻이지요. 잘했습니다.